투르그 파원 지옥불지 내려간다 내려간다 세나이들아 스턴 난방이면 컷이네 우르르 유성권 흐흐흐흐흐 지옥을 보여주고 갔어 합원 유성권 선타 넬의 지옥을 보여주고 갔어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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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아 착취 빨렸네 아씨 왜 왜 이게 왜 맞아 그냥은 죽기 싫어 아이고 아깝네 아 아니 이게 왜 박혔지 나 여기 있으면 안 박힐줄 그냥 호에잉 갈기면 퀴야 정화도 없어 어 반대 도로지 컷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겠다 숨 쉴 틈조차 무더위를 날려버릴 내답은 참고로 브랜드는 6대면 진짜 세집니다 궁 벌써 온 아 뭐야 이것도 브레스트 화이요 아 안죽네 이거 진짜 아깝네 아 진짜 아깝네 이거 진짜 아 아 제가 양념장 잘 쳐놨죠 나 용도 개빨라요 오브젝트 킬러입니다 아까 바론 때 봤죠 갈 리안드리만 뜨면 진짜 지옥이다 야야야야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파이코 왔었는데 아 거리가 이거 핀 잡았다 아이고 아깝게 빌 아이고 아깝게 빌 어 이걸 내가 먹네 형 왔어 크레스트 화이요 올컷이야 그냥 튀겨라 화염구 자결 미쳤죠 화염구 이게 브랜드에요 줌넷셉니다 염구 불작이죠 불작 뭐지 정신이 나갔나 야 야야야 컷 쟤가 잘하는 줄 아는거지 왜 영웅 행사라는거지 다운시켜 오르른 도망쳐 도망쳐 오오 크레스트 화이요 제발 튀겨라 자 딜은 많이 넣었어 일단 죽어 아이고 아깝다 죽어 그렇지 야 브랜드 졸라 좋은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한타 파괴자 강림 다 비켜 브랜드 하이아 카악 어딜가냐 화둔 내 패시브는 꺼지지 않는다고 건방져 나를 끈거 건방져 주여 스토지가 안들어나요 딜이 세가지구 헉 불 콧 칼 톡 빠른 예술이다 야 쥰대 센데 왜 사문들이 브랜드를 안하지 내가 너무 잘하는건가 하하하하 아핫! 아핫! 지리긴 해 내가 좀 특별한 건가? 사람들 놀라더라고 그정도?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미칩니다 이제 한타 보세요 마징가 제트 됩니다 진짜 잘 봐 꺼내서 먹어 꺼내서 먹어 형 한타 가자 한타 해야 되는데 아 궁 2렙이야 한타 말이오 제발 한타 한타! 하고 싶어 궁! 쓰고 싶어! 터트릴래 이리와 만다이크 브레우스 오이예아 리액션 중인데 자식 그래도 오졌다 한타를 못했네 마지막에 에이맨 이게 랜드랜드 브랜드 내다 두 내 다음 브랜드였습니다 오 야 센다 딜 볼까? 야 딜 존네 센데? 딜량 궁금하다 여러분들 제 딜량 몇 등 같애요? 2등 트런들 1등 아 트런들 1등이라니 그만 어떻게 트런들이 1등이에요 에? 어 뭐야 오루는 왜 대체 이 새끼가 왜 1등이죠? 아니 뭐야 직수인 줄 알았는데 아 딜 그래도 2등인데 오루는 뭐야 이거 대체 탑에서 서로 붕쭈붕쭈 했나 뽀삐 딜 왜 이래 서로 붕쭈붕쭈 했네 내가 원래 1등입니다 원래 서로 탑 주잣기야 이거 어? 오루는 그냥 뽀삐가 왜 서로 1등이야 왜 저놈들이 서로 1등이야 말이 안되지 실전 딜은 그럼 내가 1등이네 미치겠다 이 딜 딜이 미치겠네 딜이 미치겠네 오늘 브랜드로 좀 도줘야겠다 잊었다 흥 안 걸릴텐데 어떤 버러지가 일로 오겠어 후레이스 바이어 까비 야아 개굿 빠른 기완 빠른 코완 이제 채팅창 볼 수 있죠? 소통 한번 해주고 음 아 잘했다고요? 아 귀신 같았대 이때 여유롭게 한번 채팅창 쓱 봐주고 처형이면 이륙이야 어 길가 아 건방진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칼리 템보 따라가지 말자 개빡치네 아 진짜 러지야 이새끼 확인 아 저걸 왜 왜 정말로 서서해 근데 이길거야 왜 내 브랜드잖아 내 숨을 봐 아 죽네 아프네 이자 아 아 이건 좀 너무하다 컷 시건 방 니은 계산대로야 말했죠? 스포 그대로 했어요 카르마? 아 쥐가 잘하는줄 알고 낮에다가 따오 말했지? 쥐가 잘하는줄 안다니까 진짜 막상 넘잖아 하지만 그건 너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야 알았어요 이걸 져야돼 이걸 이걸 져야돼 왜 여행 아 하하 아 하하 내가 좀 특별한건가? 아 하하 질이긴 해 내가 좀 특별한건가? 한 번 놀라더라고 뭐 사람이 별로 안하긴 내가 너무 잘하는거 근데 하하 하하 아하 지리긴 해 내가 좀 훔쳐 놓아